동네 어른을 만났어요 심부름을 가다가 핫도그를 먹은 볼트와 럭키 핫도그를 다 먹고 다시 시장에 가고 있어요 핫도그는 정말 맛있어 그치 럭키야 그럼 그래서 내 꿈은 멋진 핫도그 가게 사장님이야 아이고 이게 누구야 볼트랑 럭키 아니냐 어디 가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엄마 심부름하러 시장에 가요 인사도 잘하는구나 엄마 심부름 잘 다녀오렴 어머 친구들 안녕 둘이서 어디 가요 우와 경찰관 누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장에 두부 사러 가요 어머나 착한 어린이들이구나 갈 때 차 조심하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볼트랑 럭키 안녕 엄마랑 아줌마 가게에 곧 놀러오렴 아이고 귀여운 볼트와 럭키 오랜만에 보네 엄마 심부름 가니 조심히 다녀오렴 친구들 안녕 근처에 불이 났으니 안전한 골목으로 돌아서 가주겠니 우와 볼트와 럭키는 많은 동네 어른들을 만났어요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어휴 다리 아파 시장은 언제 나오나 볼트야 럭키야 힘내 곧 시장이란다 언제 가려나 언제 가려나 언제 가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